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5분 강의 김정철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매입세액 불공제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매입세액 불공제란 말 그대로 매입세액을 안입을 공제하지 않겠다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사업과 관련되거나 정당한 증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매입세액에 대해서 법적으로 공제를 해주지 않는 절차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부가가치세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안해주는 경우들인데요. 기본적으로 세금위원서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은 매입세액 또는 세금위원서를 받았는데 부실하게 작성되어 있는 세금위원서라고 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지 않는다는 거고요. 또 신고서 작성하면서 매입처별 세금위원서 합격표라는 것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을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부실하게 기재를 해서 제대로 알아볼 수 없게 작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지 않고 있고요. 원칙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해주지 않고 있는데요. 대신 과세기간이 끝나고 나서 20일 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그 전에 매입했던 것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는 그렇게 절차를 해주고 있긴 합니다. 예를 들면 6월 말까지 사업자 등록증을 내지는 않았는데 사업은 개시하고 있거나 물건을 샀을 경우에 7월 20일까지 사업자 등록증을 낸다고 하면 상반기에 받았던 매입세액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는 그런 제도는 두고 있습니다. 또 다른 목적은 조세 정책적인 목적에 의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안 해주고 있는데요. 접대비, 약간 유흥과 관련된 접대비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접대비와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지 않고 있고요. 업무용 수용차의 구입이나 임차 또는 유지비에 관련된 부분도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사용으로 쓰는 경우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수용차에 대해서는 일정 한도의 수용차는 매입세액 공제를 아예 안 해주는 쪽으로 그렇게 법을 만들어 왔습니다. 또 다른 것은 원칙상 당연하게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는 항목들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지출한 매입세액 내 사업과 관련 없이 집에서 쓰는 TV나 냉장고를 사서 그거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다고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런 부분들은 매입세액 공제가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또 면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팔 때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내지 않는 부가세는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매입세액에 대해서도 면세 사업자들에서는 환급이나 공제를 해주지 않고 있고요. 토지 관련된 매입세액 또한 원칙상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지 않는 매입세액 불공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